이제 이틀 후면 우리 모두 굶에 듭니다. 우리 모두 공장으로 유장에서 들어갈 거예요. 굶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두령들은 제일 먼저 여기 인정전에 듭니다. 인정전은 임금이 계시는 곳이니 소란해지면 굶 안에 모든 금군들이 달려들 거예요. 그 틈을 타 움직이면 됩니다. 자. 힘줘라. 자. 오늘이요. 우리 못난 임금하고 비겁한 중신들. 혼내주러 갑시다. 상체는 우리가 지킬 터이니 무사히 잘 다녀오시오. 조심히 다녀오시오.